역사의 역사의 첫 방송 역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눈높이를 낮춰서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최근 역사 뉴스 중 눈에 띄고 흥미로운 주제를 몇 개 뽑아서 간단히 정리해보는 금주의 역사 뉴스 시간입니다 함께 정리해 주실 기자같지 않은 기자 한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같지 않은 기자 한 기자입니다 다른 분 소개는 안하고 저부터 하나요? 네 이 코너 시작하고 두 번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강권을 쓰시니까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있었던 한 일주일 정도 앞뒤로 해서 있었던 소식이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날 특집으로 나왔던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 라는 다큐가 방송이 됐습니다 네 KBS 1에서 1월 28일 날 방송이 됐더라고요 네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네 멕시코에서 이렇게 한류가 사실 뭐 천년 이상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뜻이에요? 한류가 천년 전부터 멕시코에 있었다? 천년 그 이전부터 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하고 저도 봤는데 맨 처음 시작 부분에 얘기하는 게 갑자기 개미할끼가 나와요 갈류에서 무슨 개미할끼가 무슨 한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 신라 우리나라 신라 지역에서 발굴된 토우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개미할끼를 닮은 토우가 나왔어요 토우? 토우가 뭡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여러 가지 동물상 그런 조각품들 이런 걸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이 전체 다큐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토우를 보고 이걸 이제 실제 뒷부분에 가면 이 토우를 직접 들고 멕시코를 가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최고의 동물 전문가에게 가서 그냥 토우 사진만 딱 보여줍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딱 보여주는데 보자마자 1초도 안 돼서 개미할끼네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요 멕시코 어? 어떻게 개미할끼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개미할끼는 전형적인 멕시코 개미할끼다 그래서 코의 모양, 주둥이의 모양과 꼬리를 세운 거, 다리를 이렇게 종종 걸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정확히 개미할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살았던 사람만이 개미할끼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아주 전문가다, 이걸 만든 사람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게 어떻게 신라 지역에서 발견되지? 그러면 신라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다 했느냐?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큐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실제 아스텍을 연구하는 최고 멕시코 역사연구기관이나 그런 인류공학 박물관 관장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과 멕시코 아스텍 원주민들이 너무도 비슷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빠르게 얘기 드리면 일단은 복식, 복식이 거의 우리나라에 갓 쓰고 두루마기를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림들이 나오고 언어도 그렇고 특히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다큐를 많이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은 짧게 말씀드리지만 구슬치기, 사방치기, 그리고 윷놀이와 비슷한 아주 그런 놀이법들 이런 많은 놀이들, 심지어 말뚝받기까지 규칙도 똑같고요 그런 게 거의 현지와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놀아도 거의 규칙에 어긋나임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베이딩이업 거쳐서 멕시코, 남미, 북미 이렇게 옮겨갔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한 번씩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주로 황당하다 국수주의적이다 이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나올까 싶었는데 다큐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지에 있는 권위 있는 최고의 박물관장과 역사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역사학계에서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얘기 아닌데 자기네들 조상이 어디서 왔냐 다 아시아에서 온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정설이래요 정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놀랍지 않아요? 아 놀랍습니다 출연한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다 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설로 얘기하고 그러면 아시아인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네는 역사자들이 얘기를 해보는데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토우나 그리고 우리 민족과의 전통놀이가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새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거의 한국으로 확정짓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다큐에서 제가 좀 재미있게 더 본 부분은 이분이 한국 문화원을 가요 한국 문화원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멕시코에 굉장히 한국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나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지텍 원래 언어의 몇 가지를 한국어와 비슷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점쟁이들은 다 맞추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일들을 점을 쳐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지텍인들의 점성술사 예언가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뭡니까 정말 모르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다 마티니 다 마티니 다가 올 그래서 전부 전부 맞추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하나 기술을 낼게요 화가 화가를 뭐라고 또 할까요 지금 앞에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리니? 비슷합니다 그렸니? 그런데 하나 앞에 뭐가 빠졌죠 그렸을까? 올 뭐가 빠졌어요 다 그렸니? 다가 붙어요 다 기려 다 기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아주 일부분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일치되는 게 나오고 쭉 강의를 듣고 나더니 학생들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이다 우리도 아지텍 워너에 대해서 잘 몰랐다 스페인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네 조상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깊은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과의 교류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작기가 맞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국인 자체는 어떻게 이걸 느끼고 있냐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뭐 다 기려? 다 기려? 마티니 이런 얘기를 하면 언어유이다 억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강단사학이라고 할까 그런 쪽에서는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다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고요 특히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 사람들이 거기서 현지에 있는 권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득력 있게 잘 만든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시청자들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이 주제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죠 다음 소식은요 두 번째 주제는 기사로 이것도 떴던 건데요 여성중앙인가 거기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여성중앙이요? 네 원천석 환단고기 그리고 문화용성이라는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로니스트 원형준 씨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미국 줄리아도 예비학교를 거쳐 줄리아도 음대와 메니스 음대를 수학했고 10세대부터 서울시항과 협연을 했고 매너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하버드대학에 아 잠깐만요 네 바빠도 조금만 슬로우 조금만 슬로우 아 제가 너무 빨르군요 너무 빨랐습니다 명예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음악인이신데 원형준이라는 분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국내 오랜만에 들어와서 원래 이분은 자기 조상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조상님 중에 원천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묘회를 가끔 들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묘지에 갔던 표진말에 신비한 문구가 써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에게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6개의 책을 남겼다 역사책이에요 원천석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걸 잘 간수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그 집안에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서 국사가 저촉될까봐 두려워해서 불태웠대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언젠가 발견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분이 원천석 묘를 발견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니 이게 우리나라 기사에 상고사에 대한 놀라운 기사를 자기가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환단고기라는 우리 민족의 놀라운 역사책에 여러분의 저자들 중에 삼성기 하의 저자이신 원동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려말의 충신 아니죠 원동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누구냐를 찾았는데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최근에 기사 중에 이분이 바로 원천석이다 원동중이라는 분이 사실은 원천석이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고려말의 충신인 원천석이라는 걸 보고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책을 남겼다 그리고 그게 실제 지금 남아있다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고무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꿈을 밝히는 거예요 문화융성이라는 게 따로는 어떤 비선실세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이올리니스토로서 호가 운곡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원천석이 할아버지에 당시에 처한 고려말에 앞으로는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고려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한 고통과 갈등을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할아버지의 뜻 그리고 역사 우리 뿌리 이런 정신들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뉴스를 이렇게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팟캐스트가 나중에 잘되면 초대석으로 초대하면 좋겠네요 누구십니까? 예 박신입니다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동중이 원천석이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것은 그 기사도 있지만 러시아 환당국이 콘서트 북콘서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환당국이 역주자님께서 원동중이 원천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밝혀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출처가 여성중앙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신문입니다 여성신문? 제가 검색했습니다 기자가 저런 기자가 한 기사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죠? 네 이상 한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상 금주의 역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역사이다 역사이다의 메인 코너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위험한 이웃 중국인데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배나온 김신 박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 약한 신 박신입니다 목소리 너무 까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약했어 마음 약한 건 확실해요 자 그럼 다음 분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고픈 제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고픈 네 제이입니다 기자같이 아는 기자 한 기자님 같이 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정 교수님이란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쑥 들어왔습니다 네 첫 방부터 대타 대단하십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위험한 이웃 중국인데요 역사 문외충인 제가 처음 이 주제를 보니까 동북공정이 딱 떠오르던데 박신님 맞습니까? 웃으세요? 동북공정이 우수어? 네 맞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북공정을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 하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면 백과사전이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사회과학원 병강사지 연구중심과 그리고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등 동북삼성사회과학원이 이런 동북변강지역의 역사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다 좀 어렵죠? 대단히 어렵네요 조금 쉽게 좀 풀어주십시오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인데 그 전에 2001년부터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나라 여러 글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린성, 야오링성, 헤이룽장성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사실 이것부터가 사실은 역사의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 그런데 한 키워드 중에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모든 역사를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맞습니까? 공정 중국 국경 안에 있는 그런데 모든 역사라는 게 동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그게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의 어떤 중심에서 봤을 때 동북쪽이니까 한반도 위쪽에 있는 만주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명 그런 것들을 중국의 역사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했는데 동북공정이 있다면 다른 공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서북공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북공정도 있고 서남공정도 있습니다 그럼 안 나오는 공정은 뭐죠? 그 정도 됩니다 동서남공정 공정이라는 게 일종의 프로젝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중국 역사로 흡수하고 중국 역사에서 모든 것이 나갔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동북공정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정이 배경이 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이 56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어요 중국 한족 그리고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이들은 이들의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는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선안공정이니 또는 아까 얘기했던 서북공정이니 그리고 동북공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다른 소수민족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동북공정이 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건가요? 중국의 동북공정의 최종 목적이? 동북공정의 최종 목적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동북삼성이 이탈을 방지한다 이 동북삼성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조선족이 살고 있어요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조선족은 우리와의 친연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말을 잘하고요 저희도 이제 저도 한 10년 전에 그쪽 지방에 길림성이라든지 고구려 역사유적을 갔다 왔는데요 조선족분들은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냥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조선족이 중국의 동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역사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족을 또 그 동북삼성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냐면 친한파와 친중파가 있어요 근데 친한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 동화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중국의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동북삼성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미래에 북한의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남북 간의 돌발 상황이 있을 때 그 돌발 상황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급변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북한에 대해 중국이 들어올 거잖아요 점유 그거를 근거를 삼기 위해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런 동북공정 연구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뭐 뒤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북한 땅도 원래 중국 땅이었다 이런 근거를 만들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영토 문제에 관해서만 그렇게 이제 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북공장이든 서남공장이든 서북공장이든 그 뿌리가 되는 거는 하상주 담대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렵지네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하상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국 역사는 거의 상나라 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뭐 하나라 때부터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요순시대는 태평성되었다 전설의 태평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하상주에 대한 연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서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상주에 대한 이제 연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젝트죠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하상주 담대공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설정한다는 게 정확하게 그 학문적으로 문원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아 조작한다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마천 중국의 역사서 하면 대표적인 게 사마천 사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천 사기에도 뭐냐면 기원전 841년 기원전 841년 이전은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841년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라하고 상나라 주나라가 있어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이 연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 연대를 분명하게 하게 되면 하나라가 언제냐면 약 4천 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은 역사에서 4천 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연대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996년에서 2000년까지 했는데 2000년에 완료를 했는데요 여기에 전문가가 한 200여 명이 투입이 됐어요 엄청 투입됐네요 5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의 역사를 아까 841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약 1300년 정도를 끌어올린 거죠 물론 있었던 역사를 유적하고 유물하고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맞춘 겁니다 가령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에서 시작했다 기원전 1600년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에서 1046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연대를 매긴 거죠 사실 이거는 나중에 환당고기를 공부를 해보시면 단군세기나 이런 데 보면 단군조선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붙는 연대가 있거든요 그 연대를 정확히 보면 문헌적으로 정확하게 연대가 나와요 그거를 중국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 진짜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 않을까 공정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상주 단대공정하고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이게 동북공정의 밑에 하위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프로젝트입니까? 이것도 이제 별개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과거와 미래 모두 다 중국이 데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상주뿐만이 아니라 하상주 이전의 시대까지 전설의 시대를 역사화시키는 그러한 공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화문명 탐험공정이거든요 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동북아의 패권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공정들로 보시면 되는데 중화문명 탐험공정 굉장히 말이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중화문명의 시원을 이제 전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다시금 역사화시키는 그러한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상주 이전에는 요순시대 요순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황오재를 얘기를 해요 삼황오재 네 삼황오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이제 시기를 비교를 하시면서 익히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하상주 시대가 바로 당군조선 시대였습니다 당군조선 네 그렇습니다 하상주가 당군조선 시대였고 사실은 하상주 이전의 삼황오재 그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배달국에 해당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삼황오재는 거의 전설 속의 인물로 알려져 왔었죠 신화화 네 신화화 됐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고대 문명이 밝혀지고 뭔가 고대 문명이 뛰어난 그런 이제 문명의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중국은 그런 삼황오재 때도 사실은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하고 그 시기를 다시 이제 역사화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공정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제 금방 찾아보니까 자 동북공정이란 네 세 개를 엮어서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하상주 단대공정이 96년에서 2000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잖아요 2002년부터 2007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화문명탐험공정이 200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상주 단대공정으로서 4000년 전의 연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탐험공정을 통해서 약 1만 년까지 중화문명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중에 이제 뭐 5000년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하고 끌어올리는 게 중화문명 탐험공정으로 끌어올리는데 그거와 거의 동시에 이제 동북공정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동북공정은 깃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어느 학자가 하거든요 깃털이고 그 몸통은 뭐냐면 이 하상주 단대공정부터 중화문명 탐험공정까지 이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는 그 작업 속에 또 이제 동북공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아마 일반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부르면 동북공정은 들어봤다 근데 아마 거의 다 탐험공정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거야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만 제가 역사 문외충으로서 정리를 해보면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있는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화 시키는 프로젝트고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것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대를 정확히 설정함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자기네 역사 중국의 역사를 더 길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고 또 중화문명 탐험공정이라는 것은 이게 차질탐자의 근원원자네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중화문명의 옛날 신화적인 어떤 역사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현실 역사화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탐험공정까지 가면 만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탐험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탐험공정의 그 결정판이 바로 요화문명론이라는 겁니다 요화문명론 왜냐하면 이 네몽고의 자치구의 적봉시에 보면 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화문명을 홍산문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79년도에는 동산치라는 유적이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83년에 가장 결정적으로 세계에 알려진 우하량 유적지가 발굴이 됩니다 요령성 건평연에 있는 우하량 유적지에서 신전, 재단, 돌무덤 이런 것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5,500년 전에 초기 국가 단계까지 이르렀던 그런 문명이 발굴이 됐다라고 해서 중국 고고학계가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 그리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 지금까지는 얘기된 게 뭐였었죠? 일단은 세계 4대 문명을 얘기를 했죠 인더스 문명 세계 문명의 뿌리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인더스 인더스에서 오셨어요? 인더스만 생겼어요 중국은 보통 중국 문명, 황화문명이라고도 하고 중국이 그냥 붙여서 중국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은 이 황화문명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하문명은 어디냐면 그들이 오랑케라고 여겼던 만리장성의 바깥에 있는 곳에서 더 오래된 문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네 자부심을 가졌던 문명이 문명을 다른 곳에서 영향을 줬다 오랑케라고 했던 동의족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들의 자부심이 뒤집어지고 중화주의가 걸림별이 되는 거죠 혼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탐험공정이 그거와 함께 이렇게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동북공정도 결국에는 궁극에는 뭐냐면 이 홍산문화가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이 동북공정도 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산문화는 지금 처음 나온 단어잖아요 네 사실 홍산문화가 굉장히 놀라운 문명이거든요 21세기에서 최대의 발굴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면 잘 알려지진 않았죠 네 잘 알려지진 않고 홍산문화는 이제 잘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문명의 뿌리 아까 전에도 이제 4대 문명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황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서양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 문명 그리고 메스포타미아 아 그리고 이집트 이집트 문명 그렇게 이제 뭐 4대 문명이 있는데 그런 이제 4대 문명보다 더 앞서는 문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우수성은 더 뛰어나서 사실 이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학계에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이제 홍산문명의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여신상이 1984년도에 발굴이 됩니다 여신상 네 그래서 1984년도에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학계가 이제 충격에 빠지죠 5천 년 전인데 더 뛰어난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여신상을 좀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서양의 비너스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의 비너스는 육체적인 그런 관능미를 뽐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런 이제 동양에서 발굴된 여신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깊이를 통찰하는 듯한 그런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가 관능미인은 맞나? 저도 그냥 관능미라고 전혀 안 느껴지던데 좀 이제 육체미로 뽐내지 않나요? 헬스를 했나요? 근데 이제 이 84년도에 발굴이 되면서 85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당 최고 지도회의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국무원 문화부장인 주무즈가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주무즈라는 이제 문화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된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영토는 홍산문명 발견 이후에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1984년도에 여신상이 발견이 되고 1년 후죠. 1년 후에 이제 당 최고 지도회의에서 주무즈 부장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고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주무즈부장이 한 얘기를 좀 더 보태자면요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밝힐 것인가 중국 문화는 복합문화이다라는 주장으로써 세계 4학계를 상대로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합문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 엄청난 단어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기원론 많은 이제 소수민족들이 사실은 중국의 역사에서 다 뻗어져 나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전략으로 이제 세계를 상대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자기들이 주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중화주의. 중화주의를 우리가 중심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이 홍산문화 요하문명은 다음에 언제 주제로서 하나의 주제로서 얘기해도 굉장히 많은 거리들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얘기지만 아까 이제 서남공정 서북공정 얘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티베드에서 7년 영화를 봤는데 티베드에서 7년? 거기 보면 이제 배우가 누구더라?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평화롭고 이렇게 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군대도 진짜 변변찮은데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마음이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비를 걸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쳐들어오는데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탁 끌려고 하거든요. 티베드 사람들. 네. 그리고 뭐 그 주지 스님을 밑에 그 밑에 이제 들어온 스님이 그냥 쏴서 죽이게 하고 총에 이제 손가락 걸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걸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역사 외국 서남공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이제 거기서 있었고 지금 티베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님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달라이나마는 이제 저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망명으로 있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이제 자살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휘발로 뒤집어쓰고 불붙여서 이렇게 독립을 외치다가 죽고 무슨 공양이라고 네. 뭐 근데 그 공양보다는 이건 정말 진짜 절규죠.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계속 있던 걸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동북, 우리나라, 일본 뿐만 아니라 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동북공정 아까 2002년도부터 사실상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이런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위험한 이웃 중국인데요. 동북공정 또 뭐였죠? 파상주 단대공정 그리고 이제 중화문명 탐험공정 탐험공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화문명 선전공정 또는 중화문명을 이제는 다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그러니까 선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전. 선전공정. 광고. 또는 뭐 이게 최신 공정입니다. 전파공정 또는 홍보공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문명이 우리가 이렇게 기틀을 다 다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2015년에 전인대가 있어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죠. 그래서 그 전인대 대표로 나간 왕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국민들이 5000년 중화민족 문명을 확실히 이해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인 안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뭐 TV 프로그램 중화문명의 형성을 100회를 방영하자. 연속 다큐로 만들고 그리고 대중서적을 100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록. 이제 박물관 같으면 도록이 있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는 이 도록도 시리즈로 제작을 하자. 그리고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제와 보조교제를 편찬하자. 그리고 뭐 전시회를 하자. 그리고 만화와 애니로 만들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법,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중화문명의 5000년 이상 되는 이 역사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에 알리자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실컷 공을 들였던 이런 공정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미리 조사를 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내용에 보면 전세계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문화원이 있는 것처럼 공자학원이 있어요. 공자학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공자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DVD를 배포하고 이렇게 하자. 주요 인물들과 친구들에게 증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니까 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외 방문, 외비를 접견할 때 이렇게 만든 홍보물과 책자와 DVD와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는데 그 주는 걸 뭐라고 하면서 주냐면 이렇게 나와요. 국가 명함. 명함? 네. 국가 명함으로서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문화고 그리고 뭐 누구도 이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명함이거든 우리 역사 명함이거든 이렇게 이제 들이 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중국인으로서 자긍심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렇게 비칠 수도 있죠. 선전 공정. 이제는 홍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것이 심의되었나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춘천 같으면 춘천 중도에 보면 고조선 유적지가 가장 최대 유적지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이제 레고랜드라고 짓고 있잖아요. 레고랜드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거를 덮어버려요. 거기에는 고인돌이 나왔는데 고인돌을 거기다 잡석이라고 해놔가지고 방치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저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많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 사학계나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큰 저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사학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과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복잡한 에피소드 하나를 또 따로 떼서 녹음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 잠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실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잡석이라고 쓴 거 저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뭐 다 파놨어요. 다 파놓고 옆으로 옮겨놓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유물은 레고랜드 지를 때 다시 원상복귀 안 된다. 원상복귀. 그러니까 파내는 순간 그건 끝난 거죠. 유물로서의 가치는 확 떨어진 거고 그걸 누가 뭐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 막아놓고 뭐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펼쳐져 있죠. 이게 서양에 이렇게 아무리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서양에 우리나라 고인돌 위에 레고를 얹어서 뭐래 이렇게 놀이동산을 만든다. 이게 과연 상상이나 외국에서는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죠.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공정은 못하더라도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잡돌이라고 잡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잡석. 잡수도 아니고. 잡수도 아니고. 자 통북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왜곡했는지 구체적인 키워드를 갖고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